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트 앱에서 ducking 이란 메뉴가 있어요 d u c k i n g ducking 이란 메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라는 질문을 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키네마스트 앱을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하면은 제가 미리 프로젝트를 들어오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자 보세요 화면에 처음에 여기에는 음이 없어요 아무런 음이 없고 그 다음에는 여기부터는 사람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자 플레이 볼게요 진달래꽃 서울 김정식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이와 같이 이 동영상에서는 이 동영상에서는 사람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에서는 플레이 해보면요 아무런 소리가 없어요 그 여기에 이 시 잖아요 지금 현재 김수홀의 진달래꽃 이라는 시를 AI 음성으로 제가 낭송을 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이 배경음악을 넣으면은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가 열때는 배경음악 소리를 살짝 낮추고 사람의 목소리가 끝나면 다시 배경음악이 정상으로 볼륨이 올라오도록 그렇게 설정하는 것이 덕킹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덕킹이라고 해서 오리란 뜻이잖아요 오리가 위험이 있을 때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물속으로 들어가서 피합니다 그래서 덕킹은 피한다 물속으로 물 아래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음악을 가져와서 이 부분에서는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음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람의 목소리에 녹음되어 있을 때는 저절로 소리가 아래로 볼륨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음악이 정상적으로 들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덕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사람 목소리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을 때는 없는 부분에서 사람 목소리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 주면 됩니다 분할 하세요 가위로 분할하고 또 목소리가 끝났대 목소리가 끝났어요 끝나면 여기에 또 자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 줘요 그렇게 해서 덕킹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음악을 여기 음악을 가져오겠어요 여기 음악은 여기 오디오 이것을 터치하죠 오디오를 터치해서 음악을 찾으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자기가 음악을 분명하게 자기 스마트폰에 있는 것을 알면은 여기 여기 돋보기를 터치합니다 탐색기 돋보기로 터치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글로 바꾸어서 한글로 바꾸어서 펜프루트라고 칠할게요 펜프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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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프루트에 관련된 음악이 쭉 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제일 위에 있는 펜프루트 이 음악을 가져오겠습니다 이 음악을 가져오기 위해서 툭 터치합니다 툭 터치한 다음에 이 음악을 다시 또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요 그러면 소리가 나죠 다시 터치해서 스톱 시켰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의 가지고 의해서는 더하기를 터치하죠 더하기를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터치하면은 하단에 이와 같이 펜프루트는 곡이 옵니다 여기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여기 치수라고 있죠 이 치수를 누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여기 엑셀을 누릅니다 엑셀을 위해서 편집 기원 화면으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플레이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현재 배경음악을 펜프루트 음악을 가져왔어요 플레이 해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볼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부터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있죠 김소울의 진달래꽃을 낭소하는 음이 들어있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여기서는 이 배경음악이 좀 볼륨을 자동적으로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 목소리가 끝났을 때는 다시 또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타임라인에서 이 음악을 터치합니다 자 음악을 터치 하겠어요 터치한 다음에 오른쪽에 생기는 나타나는 메뉴 중에서 더킹 이라고 있죠 여기 더킹 이라고 있어요 이것을 선택해서 동그라미 이것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요 이렇게 원이 오른쪽으로 가고 색깔이 바뀝니다 이렇게 일단 더킹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뒤로 갑니다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동영상에서 사람 목소리가 있는 부분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사람 목소리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잘라 줘야 됩니다 소리가 시작될 때 사람 목소리가 시작될 때 끝날 때 이렇게 잘라 줘야 됩니다 이 사람 목소리가 있는 동영상을 사람 목소리가 되는 이 동영상을 터치해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믹스로 들어갑니다 믹서 믹스로 들어가세요 믹스를 터치합니다 특차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이 동영상의 볼륨입니다 그래서 이 볼륨 여기에서 목소리는 그대로 100%를 그대로 둡니다 그 다음에 F 요거 있죠 요 부분의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음흙입니다 이것을 조절해야 됩니다 이것을 대개 0 인데 줄이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 다음에 더킹을 안 한다는 거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크게 들리겠죠 그래서 이것을 소리를 쭉 줄였어요 저는 80 정도 갖다 놔 보겠어요 80 정도 갖다 놨어요 80에 갖다 놨어요 그러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영상의 이 볼륨 믹스에서 볼륨을 마이너스 80% 그 음을 마이너스 80% 정도 배경음을 줄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이게 저장 뒤로 가면 저장이죠 터치해서 저장을 하고 한 번 더 저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나오고 볼륨이 음악이 여기서부터는 음악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정말로 그렇게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처음부터 플레이해 보겠어요 진달래꽃 소월 김정식 나 보기가 역겨워 하실 때에는 말없이 구이 보내고 제가 여기에 말이 나오니까 배경음음이 확출이 들죠 그래서 끝부분에 또 한 번 플레이해 보겠어요 이 부분이 끝부분이잖아요 이 아까 더킹한 부분이 마지막 끝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플레이해 볼게요 나 보기가 역겨워 하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자 그러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 목소리가 여기까지는 녹음되어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이 배경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의 볼륨이 낮아졌어요 마이너스 80까지 그 다음에 사람 목소리가 끝나는 2분부터는 정상으로 음악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와같이 이와 같이 덕킹을 설정을 합니다. 다시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래쪽 배경음악을 선택해서 덕킹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위쪽 동영상 사람은 목소리에 드는 여기에서 믹스에서 조절을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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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